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도보로 해서 하카타역부터 캐널시티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걸렸습니다. 원래 15분, 20분 걸리는데 금방 왔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캐널시티 중앙광장에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. 평일날이나 사람들 쪽 가서 저쪽 편으로 해서 저희가 서점을 가서 책자를 구입하려고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곳 명물에 오셔서 저쪽 친구가 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네요.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사진기가 지금 못 끊어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밑에 웨스트 오동도 있고 이즈라멘도 먹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쭉 관람하시면서 계속 이곳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.